내가 니놈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트려지 마. 아 다리가 부러졌네. 놀부 형님 내 갖다가 주걱이나 맞고 아이고 내 신세야 우리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린단 말인가 아이고야. 안녕하십니까 제비 이재형입니다. 제가 다리가 다쳐서 그런데 고쳐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사례는 됐고 내가 그냥 고쳐주면 다 고쳤다 다 났어 다 났구만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괜찮다니까 이 박 터보십시오 금은부와와 음식들이 가득하구나 우리 자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자식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나요 자식들이야 아이고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야지 자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 착해 없으니까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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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자 드시죠 드시고 드시고 다 드립니다 광인분들 안돼 자 드시죠 아무튼 착한 제비구나 난 이 밥을 집에 갖다 놔야지 다시 켜주세요 잠깐만 흥부 녀석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됐대지 아우야 아우야 나도 제비의 다리를 뿐 부러뜨리고 부자가 돼야지 낄낄낄낄 마침 저기 제비가 있구만 제비야 아이고 제비야 제비 이재영입니다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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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한테 줄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뭘 또 주신다고 제비야 네 제비 이재영입니다 내가 니놈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지마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아이고 딸 딸 딸 딸 딸 딸 어 다리가 부러졌네 고쳐줘야지 하하 하하 자 다리를 고쳤다 하하하 빨리 바꿔줘 바꿔줘 빨리 갖다와 하하 하하 나도 이제 금은 모아를 얻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하하하 흥부 녀석 이 자식 하하 하하 야 제비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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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가 왜 이래 이거 아무튼 밥을 갖고 왔구만 여기에 금은 모아가 잔뜩 있는데 왜 웬 부대찌개가 있냐 내 밥 내 밥 결국 제비의 밥인 부대찌개로 놀부는 체인점 사업을 내서 대박이 났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야 오늘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이재영 의원께서 1일 아동극 체험을 하기로 했으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 아니 근데 무슨 국회의원이 정치나 안하고 이런 아동극 이런 데를 와요? 조용히 한 번에 공연 시작해 궁금해서 그렇지 알았어요 자 오늘 특별한 분 오시는 거 아시죠? 자 지금부터 제가 공연이라고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공연 출발 아이고 놀고 옆님 댁에 갔다가 아 반대 없네 졸탄당 이재영 의원님 아니 늦었어요 빨리 지금 가셔야 돼요 잠깐만요 위원님 식사부터 하시죠? 아 괜찮네 끝나고 먹겠네 그럼 제가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넣어놓고 네 보조발 자네는 객석에 앉아서 내 신문기사에 날 사진을 꽉 찍으란 말이야 내 위주로 나가 알겠습니다 밀어보셔 빨리 우선 빨리 나가셔 이거 이거 쓰고잉 이건가 그래 화이팅 제비 이재영입니다 제비구나 아니 근데 이 과자는 오징어 맛은 좋은데 응? 이거는 오징어 맛은 좋은데 땅콩이 그러네 이야 그러다 보니까 뱉다 보니까 이렇게 꽉 찼네 이건 집에 있는 개나 줘야겠다 응? 이은혜는 어떻게 갚을지 잠시만 기다리시오 밥 어디있나? 밥 여깄어요 네 너무 잘하시네 땅콩이구만 맛있겠네 짭짤하고 촉촉하게 고소하구만 좋았어 가져가고 자 자 이 방 터보십시오 근무하다 잠깐만 내가 뱉은 땅콩 어디갔어 설마 이재영입니다 자 관객분들 다 드십시오 완전 죽어봐 안 돼 이 자식아 니가 왜 나와 이 자식아 네? 뭘 설날 거 배졌어 아 이 자식아 아이씨 미안합니다 흥무 녀석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아 여기 좀 지저분해졌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모한테 청소차 빌려왔지 아유 좋다 이거 아유 좋다 이거 자 뒤로도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유 좋다 이거 잠깐만 기다려 줄게 있으니까 응 야 야 너 내가 가짜 쌤 엉덩이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지 만들어 놨어? 만들어 놨어? 너 안 만들어 놓으면 너 뒤져 진짜 어딨어? 만들었어 어허 야 이거 진짜 같다 네 야 너 엉덩이 내봐 네? 엉덩이 내봐 야 이거 어때? 괜찮아요? 괜찮아? 뭐야? 뭐야? 재비야 야 이 씨 진짜 아우 겁나 아프네 아우 나 깜빡하고 안 만들었는데 아 근데 저걸 어디다 쓰려고 저걸 가져가 설마? 네 다리를 부러뜨려 겸마 안돼 야 그거 때리지마 그 진짜 쌤 엉덩이 형 죽나 야 내 다리 내가 네 다리를 고쳐 겸마 아하하 대박 대박 야 저 저 형 연기 내야 쩔어 야 뼈 부러지는 게 나 진짜 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 재비야 어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휘었다 이거 박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야 산 통장이네 잠깐만 잠깐만 여기로 우선 여기로 우선 앉아 여기로 우선 앉아 아이고야 이거 못 기대돼 이거 우선 기대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기대고 있고 응 잠깐만 내가 119에 지금 바로 신고할 테니까 짬반 있어요 큰일났네 이거 이거 움직였잖아 왜 그래 나 나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저절로 움직여 하하하 여보세요 어디갔어 아까대원 부대찌개 내 밥 내 밥 누가 저게다 부대찌개를 넣어놨어 에이씨 끝내야겠다 결국 부대찌개로 놀부는 체인점 사업을 해서 대박을 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최대 이변의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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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